안녕하세요. 임정웅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또 놀란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와주신 청중분들의 그런 퀄리티라 그럴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표를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들었고요.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그 BAT 소위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삼두 마차에서 사실 바이두 한 분만 오셨으면 딱 균형이 맞는데 그게 안 돼서 약간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랬고요. 하나 여담으로 제가 지금 막 시애틀을 다녀왔는데 시애틀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시애틀에 진짜 아마존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새로 올라가는 건설하는 빌딩은 다 아마존 빌딩이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거기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애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시는 한국 분들이 수백 명 계시다고 그랬었는데 아마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더 많아질 정도로 요새는 그런 분위기라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요즘 대기업들도 다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지금 젊은이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특히 중국에 있는 이런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같은데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인으로서 특히 한국의 젊은이가 이렇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회사에 현지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좀 의문이 든 게 중국어가 중요한 건지 영어가 중요한 건지 영어만 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중국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현지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아주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게 적응하는 게 이렇게 가능한지 아마 각자 느끼는 점도 이렇게 다르실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그런지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 적응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극복이 된 상태에서 해외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사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취업을 하면서 사는 한국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소통하는 절반은 한국어로도 하고 또 중국 동료들과는 중국어로도 했는데 그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비즈니스 용어라는 게 전문 용어라는 게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는 거의 6개월 정도 매일 남아서 그날의 회의를 녹음해서 듣고 외우고 쓰고 하면서 6개월 정도 제가 언어 훈련을 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만약에 제가 근데 저도 언어 어떤 네이티브가 아니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중국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때때로 언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언어만 잘해야 된다는 것은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이제 중국 쪽으로 로컬 회사, 특히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 쪽으로 만약에 이제 기술이나 디자이너는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쪽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되어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대학교를 졸업하시거나 중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한 현재 지금 20대 초반 또 10대 그런 친구들이 저는 많이 이제 중국 현 어떤 중국 현지의 로컬 어떤 기업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어떤 취업의 문들이 더 많이 열리고 또 한국 인재들이 더 많이 좀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좀 중국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씩 준비하시면 언어 때문에 장벽을 느끼시는 것보다 중국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은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언어 때문에 힘드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뭐 중국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잘하시죠. 근데 영어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리페이 쪽에 저는 글로벌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아예 중국어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영어로 일단 글로벌 팀들은 일단 영어 소통이 되니까 의사 소통이 되니까 영어로는 합니다. 근데 중국어로 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 의사 전달이나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언어 문제는 필요로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타오바오랑 티몰 디자인 UX, UED 팀이라고 하거든요. UX, UI 팀을. 거기 수석 고문이 두 분이 다 한국 분이신데 그분들은 따로 전문 통역을 아예 붙여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만 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필요한 거는 통역이 계속 거의 다 모든 걸 다 진행을 해주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갖고서 움직인다고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지만 만약에 기획이나 개발이나 좀 실무단으로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중국어는 모국어처럼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고등학교부터 중국에서 나온 친구들 중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확실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더 메리트를 느끼죠. 중국 기업에서. 양진호 디렉터님은 특히 중국어와 영어가 안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생활이 가능했는지 그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잘합니다. 몇 년 걸리셨어요? 제가 처음 들어간 회사가 일본 회사였어요. 여전히 일본어 아직 못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두 분이 들어오셨고 저는 그때는 한국만 할 수 있었고 이 한 분이 한국어를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시고 이분이 중국어를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시고 여기 사장님이 일본어를 들으시고 그래서 일본어를 얘기하시면 한참 돌아서 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이 필요한 건 언어 능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온라인 게임 개발 노하우 아니냐. 이건 분명히 있다. 확실하게 있다. 제가 간 게 2004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게임이 굉장히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있으니까 딱 3개월만 기다려다오. 내가 어떻게든 영어를 올릴게. 중국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다가 돌 던져도 안 올라올 텐데 그래도 초중고 대학교까지 영어 한 게 있으니까 영어 아직 뻔끈 못해도 3개월만 기다려다오라고 한 다음에 거의 잠을 안 잤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독일군을 미국으로 보낼 때 제일 영어를 빨리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영어를 잘 동안에 들려줬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어가 습득이 더 빨리 됐다나 그런 거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주 피곤합니다. 일상생활 못합니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됐고 그 다음부터 그 회사에 영어 관련한 EA나 소니나 이렇게 영어로 오는 커스터머들은 제가 맡아서 아웃소싱 관련한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언어마루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오실 때 영어든 중국어든 정말정말 네이티브라 하실지라도 제가 볼 땐 기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자기만의 유니크한 기술 자기만의 유니크한 능력 세계 어디다 놔둬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것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언어는 나중에 어떤 방식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영어든 중국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전략인데요. 저는 못하는 상태로 2004년 4월에 저기 황포강 거기 앞에 스타벅스 있어요. 거기서 아이스 캐럴 마키아토 먹으면서 자 생각해보자. 내가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면 동적 등록자 잘해봤자 100만 명 중국에서는 인터넷 유저가 5억 6억이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몰라도 시장이 중국이 한국보다 커질 것은 팩트다. 이건 절대 안 맡긴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글로벌로 바꿨습니다. 지금 텐센트에 들어오게 된 것도 글로벌 퍼블링싱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재사업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글로벌을 하는 이유도 중국이 제아물이 커도 13억이고 전세계는 60억이다. 이건 팩트고 변하지 않는다. 난 글로벌 해야겠다.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참 걱정되는 게 한국 기업들이 잘 나가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그런 한류 뭐 CJ라든지 그것 때문에 사실 중국 기업으로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고 언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지금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글로벌하게 우리 인재들이 좀 활약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젊은 직원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철저하고 전투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만족에 다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저도 중국에 샤오미라든지 가보고 느낀 게 정말 밤에 다 야근하는 걸 당연시하고 그렇게 무섭게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상대적으로 젊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실리콘밸리 같으면 사실 그걸 드라이브하는 게 스톡옵션이라든지 그런 RSU라든지 이런 대박의 꿈인데 과연 중국 회사들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뭐가 동기부여인가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RSU나 스톡도 큰 메리트를 주고 있고요. 일단 개인 사업처럼 할 수 있는 그 열정은 일단은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그 열정을 불태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그 조직 자체가 본인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특히 사회주의 하에서의 공상주의 하에서의 중국은 전혀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한 회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반 보통 중국의 회사들은 안 그렇다는 걸까요? 공기업, 국가에서 하는 관련 기업들은 아직도 정말로 답답하고 느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BAT나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IT 기업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진짜 야전 침대가 항상 구비되어 있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일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게 확실히 금전적으로든 뭐로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해봤고 또 주변에 굉장히 대기업에 다니는 중국 친구들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동인이 뭘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한 제목인데요. 저는 그게 보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꼭 유형의 보상만은 아니고 유무형의 보상인데 뭐냐면 성취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중국 젊은이들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큰 원동력은 그들이 무언가에 어떤 자기의 코스트나 시간을 지불을 했을 때 그게 바로 결과물로 나오고 이게 내 거라는 어떤 자기 거라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한 사람으로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기존에 겪었던 한국의 어떤 조직 문화에서는 뭔가 내가 전체의 한 일부분이 돼서 그 역할만 했을 때 이제 전체의 합을 이끌어내는 데 하나의 조직원이 역할이었다면 지금 중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으로 주니어도 그리고 3년 차든 5년 차든 10년 차든 내가 했을 때 이건 내 거다. 그랬을 때 그거를 적당하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성취감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회사도 창업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친구들이 나가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게 현재 중국이고요. 그만큼 어떤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금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회식 안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술 안 마십니다. 밤 12시, 1시까지 술 마시고 다시 가서 일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태눈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시간도 쓰긴 하지만 내가 내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창업. 시장이 커지고 여전히 인터넷 페네트레이션도 대도시에는 7, 80% 이상 되지만 이선 도시에는 40, 50%밖에 안 되거든요. 인터넷 쪽도 계속 커지고 있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 커리어로 내가 나가서 창업하고 투자 받고 해서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팀에 많이 텐센트 나가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돌아오신 분들 웬만하면 잘 안 나가시고요.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사실 국가 간의 차이, 민족 간의 차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도 김치 안 먹는 분이 있고 중국 분도 성질 급한 분들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모였을 때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 건 온라인 게임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교수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는 레벨업의 유저들이 더 시간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는 옷을 사고 아이템을 사서 내가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해요. 십사먹이고 혼자 있다 보니까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습관화되어 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누구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하면 손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난리 납니다. 서로 하겠다고요. 그런 약간의 민족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남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의 같은 거 하면 되게 질문들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윗사람 눈치만 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 질문은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 심플로우로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소화를 못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질문들을 안 하고 그러는데 회의하거나 이럴 때 진짜 서로 공격적으로 의견을 다 여과 없이 꺼내는 이런 분위기인가요? 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난리 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글로벌 퍼블리싱 센터라 그런지 플랫하기가 이를 때 없어요. 거의 종이보다 얇아요. 스케일이 그래서 GM하고 디렉터하고 인턴하고 대판 싸웁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싸워요. 서로 그러고 난 다음에 홍보 보내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꼭 보스가 얘기하기 때문에 꿇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아까 뭐 말씀하셨죠? 알리바바 정말로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위아래 없이 자기 주장이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이 되면 정말로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왜냐하면 거기서 한 발 밀리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프로젝트가 딴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한 발을 안 밀리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하신 질문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마윤 회장님 모시고선 회장님 모시고선 서울대학교 강연을 갔었는데 그 수많은 들어오신 꽉 찼거든요. 대강당이 그런데 질문을 하라니까 한국 분들은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다 중국 유학생들이 질문을 오히려 했어요.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중국 학생들이나 중국인들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자기 논리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점점 계속 중국 좋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분명히 강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결국은 언어도 그렇고 이런 어떤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그렇고 뭔가 나와 그들과의 경쟁이 되고 또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떤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회의를 준비할 때는 전투적으로 준비를 해가요. 왜냐하면 회의석상에서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게 무능력함으로 이미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직급 떼고 서로서로 그냥 수평적으로 토론하는 문화들이 이미 정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느끼는 중국의 어떤 뭐랄까요. 때때로 물론 굉장히 많은 어떤 격차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실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한국이 갑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한 빛을 발할 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정을 받거나 그런 꾸준함을 통해서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하나만 다시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한중일미회사를 다 다녔잖아요. 같이 중국에 있고 중국분들이신데 달라요. 일본 회사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써요. 일본 따라가더라고요. 회사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는 중국분들도 많이들 회식하시고 위에서 얘기하시면 네 맞습니다. 의외로 다시 생각해보니까 조직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군요. 또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회사에 다니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조금 솔직히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냐 한국 회사랑 비교했을 때 미국 회사랑 비교했을 때 중국의 IT 임금 수준은 어떠냐 그리고 생활비 같은 거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괜찮고 저축이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떠세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물가가 비싸서 그렇게 또 많이 남지는 않거든요. 그 레벨에 따라서 연봉 차이는 아주 크게 나고요. 그리고 이제 RSV나 옵션으로 받는 부분들이 나중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균 연봉은 한국보다는 낮지만 한국에 비했을 때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기업들보다는 많이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축됩니다. 왜냐하면 쓸 데가 없습니다. 쓸 시간이. 그래서 아 저는 혼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축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 장마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줘도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그냥 이자 없이 무이자로 해서 대출도 해주고요. 그 대신 알리바바 다니는 동안이죠. 다니는 동안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집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쭉 그냥 102년 동안 원래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02년 동안 계속 일할 생각으로 부부들도 그래서 되게 많고요. 그래서 같이 벌면은 꽤 많은 수입을 가져갑니다. 네, 그 다음 저인가요? 저도 혼자 쓰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저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베이징에 있어요. 알리바 피처스는 헤드쿼터가 베이징이고 아마 알리페이는 항저우 그리고 알리바 본사도 항저우에 있어서 이제 그룹과 또 저희 어떤 일종의 저희 회사와는 또 다른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임직원이 500명이지만 생긴 지 2년밖에 안 돼서 정말 스타트업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어떤 세팅도 이제 점점점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스톡옵션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떤 직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보상이나 대우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운명체로 회사를 위해서 같이 힘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그런 질문 같은 거는 한국과 중국의 그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중국 회사들이 완전히 글로벌 회사가 돼서 엄청난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에 드디어 좀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중국 회사들이 훨씬 더 앞서가고 우리는 뒤처져 있다. 한국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중국 현지에서 보시기에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이 한국만의 이런 강점을 살려서 중국과 경쟁을 하든 협업을 하든 해서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이 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항상 술 먹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체감으로는 약 5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게임들 라이선싱하러 돌아다닐 때 게임들의 기획력이나 그런 것들 언제나 한국이 앞서 있던 것들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임들이 중국에서 나오면서부터 어? 이게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이 있었고 한 3년 전부터는 되게 명백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느낌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중국이 저도 지금 글로벌 퍼부싱 센터에 있지만 의외로 글로벌 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어요. 해외로 나간다 나간다 하지만 텐센트도 5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도 제대로 아직 못 나갔고 기본적으로 구글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트위터도 없고 전 세계에 통용되는 플랫폼들 중에서 애플 말고는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없고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은 커 보이고 좋은데 샤오미도 아직 제대로 핸드폰 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IP나 특성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 살아남아야 될 방법은 결국은 저는 불꽃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컨텐츠나 중국 쪽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불꽃이 터져야 됩니다. 글로벌로 나가는 걸 한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컨텐츠를 자꾸 중국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을 도와서 우리가 어드바이서로서 중국의 컨텐츠를 가지고 한국에서 글로벌로 터뜨리는 테스 배드이자 글로벌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현동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로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모르겠어요. 텐센트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던 알리바바에서는 알리바바는 글로벌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반은 처음에는 글로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가끔씩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나는 글로벌 나가서 나는 물건 팔으라고 하는데 우리 서비스를 팔으라고 하는데 두 돌, 감자예요. 감자 갖다가 팔으라고 나 이거 줘주면 어떻게 하냐. 그 정도로 글로벌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도 술 마시면 꼭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핀테크 강연 다니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미 중국 자본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는 한국은 더 이상 거부한 어르신들, 센터장님은 워낙 이쪽에 밝으시고 하시니까는 그렇지만 같은 연배만 하시더라도 아마 그래도 중국, 걔네도 중국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핀테크 강연 다니면서 한국의 첫 번째 첫 바퀴를 돌리는데 그 감독 당국들을 이해시키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사용하고 있던 거 한국에서는 그 감독 당국이랑 1년 반, 2년 동안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왜냐. 중국에 대한 그런 아직도 그런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자본이나 그 기술력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걸 다 내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차피 중국 자본이 다 들어오는 거 앞으로 우리가 어느 포지션을 갖고선 얼마만큼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제는 정말로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지났다고 봐요. 이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본이 다 들어오고 나서 다 사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뻥 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은 그 판에서 이 판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해서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든지 정말 유니크한 어떤 부분들을 자기가 꼭 갖고 우리들 내주지 말아야 될 것들 누가 생각해야 되죠? 누가 생각해야 되죠? 정부가? 정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잠깐 하나만 덧붙일게요. 지금 제가 칭화대학교 EMBA 수업을 듣고 있는데 중국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중국의 제일 큰 문제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구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아니요. 인구 축소요. 2020년부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가 돼도 다 극복이 되는데 인구 줄어드는 건 극복이 안 된다. 그걸 가장 큰 중국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급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나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중국과 어떻게 잘 이기지? 이런 접근은 저는 더 이상 안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필드에서 보니까 이제는 메트로폴리탄으로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글로벌 정말 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WWW가 이렇게 크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그거를 앞장서서 변화를 또 촉발해 왔는데 인도해 왔는데 이제는 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더 큰 세계로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걸 반대로 접근했을 때 중국이라는 큰 시장, 큰 자본, 큰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어요. 저 어제 북경에서 한 시간 반, 대한항공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만에 린천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까운 정말 상해 북경보다 가까운 곳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큰 시장이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 인구와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포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속한 영화 인더스트리에서도 200억 이상의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 어떤 판타지나 사이파이 영화를 찍기에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국 영화로는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티브와 상상력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인재들이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꼭 언어가 돼야지 준비돼서 나갑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필드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어떤 경쟁의 구도로 접근이 아니라 같이 큰 판을 만들어간다라는 접근이요. 제가 알리에서 배운 거는 판을 먼저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 판을 키울 때는 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우리 같이 판을 키우는 동지인 거예요. 일종의 강호의 세계인 거죠. 사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강호에서는 서로가 동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쟁자가 되면서 그 판을 같이 크게 키워서 같이 먹는 좀 그런 게 앞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마이누 회장은 무연 문화를 알리바바에 많이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연결해서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BAT의 창업자들 마윈, 포니마, 바이두의 이현홍 그 세 분이 참 글로벌한 스케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사를 경영한다는 거에 참 놀랐는데 실제로 회사 내에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비전과 이런 열정을 끌어내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정도 큰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체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보다 작은 방인 것 같아요. 저희 IG에서 예산 결정한 회의를 하는데 가운데 동그랗게 마와던 회장님이랑 그 이규제 큐티 부분들이 앉으시고요. 그 바깥에 이제 그 VP들이 앉으시고 그 바깥에 GM들이 앉으시고 저 디렉터들은 이제 필요할 경우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필요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보다 작은 방 안에서 텐센트 전체 50% 이상의 매출 내는 게임 사업의 IG 부문의 예산이 다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높이 계신 회장님이 아니고 아까 춤도 추시고 직원들 쓰는 모멘트나 그런 데다 답변 하나 달아주시면 또 난리가 나죠. 라이크 하나 걸어주시면 쫙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돌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드시는 회사의 규칙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이런 사업을 버리실 때 이제 버려주시는 방법들을 보고 저희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말씀하신 그 VAT의 기업들의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텐센트와 특히 알리바바는 알리바에 계신 분들이 텐센트에 오셔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알리바바 KPI가 우리는 보통 저는 제 예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KPI가 처음엔 거래 금액이었어요. 거래액. 얼마만큼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래액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트랜잭션 얼마나 많은 거래 건수가 일어나느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제 KPI의 40%밖에 차지를 않아요. 나머지 60%는 짜르관 가치관이에요. 이게 되게 이게 뭔 소리지? 가치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협력업체들이랑 일하며 팀원들이랑 어떻게 일을 하고 그 가치관이 6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라는 걸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알리바바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많은 교육들도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참 큰 부분 중에는 연애나 이런 것들도 아까 사진은 아까 보셨는데 그런 연애들도 다 똑같이 알리바바도 각 사업단들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좀 많이 큰 게 중요할 때마다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아주 장문의 글을 전 직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냐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아마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가치관들을 심어줌으로써 정말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더 편리하게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알리바바는 좀 그런 가치하는 문화 워낙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하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많이 격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PI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놀랍기도 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거래액은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문화는 좀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홍익인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말씀 잘해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좋은 질문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질문이 이렇게 많아서요. 제가 소화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 이렇게 하면 중국을 향하는 트렌드가 지속적일지 일시적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 갈까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양진호님 대답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872년인가요? 영국보다 미국이 경제가 커진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가 미국보다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물론 PPP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커지면 그 시장이 한 번 커진 것이 작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도 이게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영원히 가느냐 그건 당연히 아닐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갈 거라고 사실 확신해요. 부동산만 안 꺼지면. 이 질문도 흥미로운데요. 한국은 아이폰에 대한 개방으로 스마트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구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IT 업계에서 혁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글 봉쇄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대답해 주시고 싶으신 한 분이 소비자랑 가장 접점에 있는 것들의 서비스가 문화 컨텐츠 서비스인 것 같아요. 사실 구글도 인터넷 서비스이고 그런데 중국이 지금껏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일종의 쇄국 정책 전략이잖아요. 해외 유튜브 구글 또 어떤 트위터 페이스북 심지어 넷플릭스까지 다 막혀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처음에는 웨이보랄지 이런 중국 자체 토종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에는 미투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또 그게 로컬 안에서 자생해서 그 로컬의 큰 시장과 소비자와 가장 잘 맞는 서비스로 구현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구글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 이상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걸 봐왔고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라는 플랫폼이나 도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소통이고 자기표현이고 누군가를 좀 워너비하고 따라하고 뭔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건데 그 도구가 무엇인지가 사실 중요한데 그 도구는 사실은 똑똑한 중국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혁신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이제 디디 추싱인과 오버 차이나와의 합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또 넷플릭스가 전세계도 코리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속한 영역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 알리바바가 OTT 사업을 통해서 이런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구합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방금 주신 질문까지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저는 이렇게 정말 시장이 확 커지고 있는 붐업하고 있는 시점에 빨리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급한 마음이 한편으로 드는 건 우리가 이때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이 시장이 이젠 더 이상 한국과 같이 가지 않거나 때로는 미국이랑 그냥 바로 해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이렇게 드릴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중국의 회사들이 좋다 이런 이야기만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그러셨는데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 그래도 회사가 이렇게 그리고 한국이 더 이렇게 경험했을 때 확실히 이거는 더 낫다 한국의 장점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조직력 그리고 탄탄한 조직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상당히 모순되긴 하는데요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직급 다 떼고 다 닉네임 불러입니다. 직급 없고요. 영어 이름이나 닉네임을 다 회사 들어가면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계질서에 따른 어떤 강력한 조직 문화 그거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도 놀라요. 와 한국 기업들이 하는 걸 보고서 정말 놀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력이 빨라서 그런 건가요? 그 조직의 탄탄함으로? 실행력도 빠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만들어내고서 결과물을 갖고 오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좋은 것인지 좋은 걸지 나쁜 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중국 기업에선 또 보기 힘든 그래서 약간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디테일이요. 중국에서는 80%만 만들어놔도 돌아가고요. 안되는 20%면 하면서 붙여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되다 보니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물건의 완성도라든지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알아주고요. 또 어떤 영화라든지 미디어도 저는 그런 식의 디테일에서 한국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요. 저는 제가 한 10년 차 정도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저를 이루는 정말 8할은 저를 이끌어주셨던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선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롤 모델인 것 같고요. 멘토가 우리나라 조직은 사실은 때때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넘나들면서 되게 친해지면서 일종의 가족처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느꼈던 정들이 제 안에 쌓이고 쌓여서 지금 중국인 친구들을 대하고 중국인 동료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고 정말 언어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한국 조직의 강점이고 나아가서 꾸준함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결국 우리를 요구하는 것은 꾸준하게 버티기잖아요. 그런데 버티는 힘은 결국 어딘가에서 폭발하거든요. 저는 좀 버텼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좋은 발표하고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